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흘 만에 첫 번째 경찰 조사. 그런데 경찰은 사고 직후가 아닌 90분 뒤에 음주 추정을 했다. 목요일 뉴스타프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원인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서,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죠.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직접적인 첫 번째 조사를 받은 가해 운전자입니다. 오후 3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을 시작했고 간단한 조사가 가능하다. 오윤성 교수님, 첫 조사를 시작했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던 가해 운전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미뤄왔는데요. 지금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관을 2시 44분에 서울대병원에 보내서 3시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받기가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담당 의사로부터 간단한 조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조사를 갖다가 경찰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가해자 측에서 유리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급발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로 하는 것이 현재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국민 법 감정상 받아들이시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의료진과 이 조사 일정을 갖다가 자꾸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게 사실 전국민적 의문점, 관심사,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다 공감대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사고 직후 주차장 나올 때부터 가속상태했다. 이 정도 말고는 공식 언급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되레 가해자 측이 예를 들어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균형이 안 잡힌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도 오늘 조금 더 서둘러서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급발진이다라고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 추색적으로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이 아 이것은 급발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규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잠시 뒤에 저희가 가해자 측의 목소리를 좀 더 귀귀려 볼 텐데 기각이 됐어요?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기격했습니다. 체포 신청.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아직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신청된 부분이었고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체포를 해놓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가해자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고 그리고 또 특별히 도망을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일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필요성들이 보이는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체포영장은 기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입원 추려 중이고 경찰이 근거리에서 신변보호하고 도망,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찰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 와중에 체포를 해서 좀 더 발빠르게 아까 오윤성 교수 말씀처럼 뭔가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체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떤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그런 의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 어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결국은 체포영장 기각됐고 경찰도 오늘 참사 사흘 만에 조사를 했고 경찰 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했지만 결국은 기존의 입장처럼 기존 주장, 가해자 측이 급발진이다를 계속 주장할지 아니면 오늘 경찰이 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해보니 조금은 다른 증언도 하고 있더라, 주장도 하고 있더라.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핵심, 눈점, 쟁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발진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지금 가해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아니 이게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예를 들어서 페달을 오인 조작을 했다든가 순간 당황해서 거기에 어떤 걸맞는 대처를 갖다가 못했다든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차량에 있어서의 결함이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저 이규루 변호사님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좀 내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조금 논란거리들도 경찰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오늘 오후에 여러 보도가 됐던 논란거리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경찰이 직접 했다더니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한 시간 반 뒤에 음주 측정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처음에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됐을 때 그거 자체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갈비뼈를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거였었는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다는 건 호흡기 측정입니다. 호흡기 측정을 하려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처음에 저 보도를 보고서 현장에서 어떻게 음주 측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후송이 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채취를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혈액 채취를 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반에 경찰 쪽에서 현장에서 측정했다라는 잘못된 보도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혈액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혈액을 통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1시간 반 뒤에 한 90분 뒤에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서 그 사이에 어떤 진짜 술을 마셨다면 이게 뭐 날아가냐 즉시 하지 않아서 진짜 음주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보다는 조금 시간을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저희가 경찰 조사의 쟁점 운전자가 급발진이었다 기존 주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진술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둘 텐데 일단 운전자 아내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다 가속이 됐다.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동아일보에 최원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싸움 이른바 증권과 지라시 호텔 로비부터 뭔가 두 부부가 격양되게 싸웠고 그 이후가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전혀 사실은 아니다. 우리도 잘못했으면 죄를 받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의 어떤 원인이 과연 급발진이었는가 아니면 부부싸움이 있어서 이런 어떤 벌어졌느냐. 사실 초기에 그런 어떤 증권과 정보지가 돌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관계처럼 많이 확산됐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 지금 일단 이 안에 블랙박스에 있는 녹음된 내용도 불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일단 급발진으로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책임도 줄어들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실수로 일방통행지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여론의 동향 또 어떤 언론 보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뉴스를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다는 것도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아마 경황이 없고 좀 충격적일 것이고. 지금 특히 9명이나 되는 분들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 여론의 어떤 동향을 보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일단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나오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급발진이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쟁점은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이었다. 이 기존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진술을 할지겠죠. 동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차가 가속이 됐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말을 더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운전자의 아내를 직접 만난 동화일보 최원영 기자에게 제가 좀 더 물어봤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다쳐서 절뚝이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리는 원래 수술을 받았던 곳인데 이번 사고로 더 다친 거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허리 중심으로 다쳤습니다. 부부싸움 지랏이 보셨냐는 제 질문에 병원에 계속 뉴스를 틀어놓고 있어서 봤다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잘못했으면 죄받고 죽었다는 워딩을 쓰면서 부부싸움 같은 일로 자초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부를 비롯한 이들 가족은 차가 이상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 제조기업에 대한 책임 관련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족은 급발진 의심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경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함 인정이 어려워서 만약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일 거라고 아내는 말했는데요. 딸은 현대차 같은 큰 회사와 상대하면 우리가 정말 아닌데도 해당 기업이 돈을 어떻게 써서라도 아니라고 무마할 것이다. 현대의 결함이 있다고 하면 누가 사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신 전해준 운전자 아내의 목소리.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가 어제 이 가해 운전자 부부의 자택에 직접 가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병원에서 지금 관련 참사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봤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했으면 죄를 받고 죽었다.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에서 증권가 정보지에서 두 부부가 싸움 끝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부분이에요. 허지원 변호사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받으면 우리가 그 사례 중 첫 번째일 거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G80이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인데 큰 회사와 상대하려면 우리가 아닌데도 돈 써서라도 무마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큰 회사와 상대해서 과실이 아닌데도 돈 써서라도 무마할 것이다. 이거는 근거 없는 어떤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게 의심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가 이제껏에 있었던 어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일명 말씀하신 증권가 정보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흘러나왔을 지연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민사수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법정에서 입증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한 회사에서 돈을 써서라도 무마한다.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는 없는 주장이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아내가 한 얘기 중에 급발진을 인정받으면 첫 번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민사랑 형사랑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형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형사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피고인이 급발진을 의심된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인이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끔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려면 이게 급발진이어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 이거 브레이크가 발을 듣지 않는다라든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EDR에 기록이 됐는데 뒤쪽에 브레이크 등에 점등이 된다라든가 이런 의심스러운 이 사고가 반드시 피고인의 과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개연성 있는 의심이 있는 증거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형사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증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과실을 인정받지 못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직 재판에 넘겨진 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피의자 쪽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 교통사고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일관되게 차량에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초행길이다. 초행길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자동차 회사 측과 싸울 얘기도 하고 있다. 많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고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급발진을 주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로서 이 급발진 사고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는 오늘 조사나 향후에 수사에 임할 때 계속 급발진과 관련된 주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 측이 지금 9명이 숨진 이 참사인데 사망자,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운전자의 아내를 만나고 온 동알보 최연영 기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별다르게 전하는 말은 없었고요. 제가 피해자분들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꺼냈는데 안타깝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가 좀 길어지게 돼서 인터뷰가 불가피하게 끝났는데요. 해당 지인과의 통화에선 일상 얘기로 바빴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어떻게 해, 일어난 일을 가지고 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연영 기자가 직접 운전자의 아내와 대면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여러 기사화됐던 부분 이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놀란 부분도 있었어요. 은서연 교수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이라고 최 기자가 물었더니 안타깝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아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통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상 대화를 하다가 사고하려는 얘기가 그 지인과의 통화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라는 실제 이런 육성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결함과 본인이 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기에서 가해자들의 가족들도 한마디 한마디를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죽을 죄를 졌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건 죄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결이 다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일단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종의 방어 기재다 이 말씀하십니까? 방어 기재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차를 몰았던 사람 옆에 탔던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책임을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것만 딱 띄워놓고 본다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3자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갖다가 자기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 기재 또는 방어본능 이것이 작동돼서 저런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범죄심리.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 도의적인 부분 혹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통감 일단 확인화돼 그것보다 법적인 부분에서 선을 확실히 그어놔야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미칠 해가 덜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적인 것과하고 좀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해자, 가해자로 된 운전자들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만나보면 교통사고라는 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던 사람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긴 해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많이 물어보는 곳이 보험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처음에 가서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라. 피해가 큰데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혹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을 지금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혹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말이 오해를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하셨을 때도 이런 사건 많이 맞고 하셨을 때도 결국은 보험사 직원이나 혹은 변호사의 여러 말들도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 좀 분리가 돼서 상식적으로는 바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도 그래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아까 제가 이 가해 운전자 지금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인 가해 운전자 경찰 조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 경찰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2시간 만에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 봤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만나볼 텐데 실제로 그냥 육안으로 봐도 남대문경찰서 측이 가해 운전자 조사를 한 뒤에 뭐 축제제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는 모양새죠. 실제로 봐도. 허 교수님 아니 저 허지원 변호사님 그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입장 경찰이 뭐 사실 대신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조사가 더 이어지겠네요. 그럼 2시간 정도면. 네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뭐 일반 통상적인 어떤 조사 시간에 지금 적용된 혐의가 워낙 무겁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아주 길게 진행된 조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해 운전자 피의자가 아파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뭔가 피의자 상태에 따라서 조사가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이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역주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밟았던 것이 브레이크였는지 가속페달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진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이 가해 운전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지 첫 조사에서 밝혀졌으니 수사기관에서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추가 질문을 준비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두 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그런데 아까 운전자 아내가 저희 동알보 최원영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기자의 대면 인터뷰 그 상황에서 지인과의 대화 내용 속에 얘기를 했다. 그리고 현대차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 앞으로 이런저런 조치들도 불사하겠다는 취지.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 말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피해자들은 정말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발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거의 혼돈 상태에 계속적으로 충격과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인데 우선 가해자 쪽이 굉장히 이제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했었지만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문제를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의 일단 책임 문제 지금 당장 9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고 우상도 높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민사상 또 형사상 책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면책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제가 물론 직접 본 거 아니고 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너무 좀 이게 지금 현재 피해자와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좀 어떤 반성과 또 어떤 이런 하는 느낌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가해자 측의 현실인식, 상황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또 보면 그쪽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추모하고 추모하고 헌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지금 상당히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킨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경찰이 이 사건의 어떤 수사가 보면 일단 좀 초기부터 조금의 어떤 신뢰관계가 좀 일단 좀 허물어지는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정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하는 의문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